어제 오전 9시 반쯤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난 불로 연기가 발생해 주민 7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불은 차량 한 대의 일부를 태우고 인접한 또 다른 차량을 그을려 소방서 추산 150여만 원의 피해를 낸 뒤 10여 분 만에 꺼졌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